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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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진 사람이 가는 옆으로 아 오케이 왜 진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 아니겠어 리허설 리허설 애들아 진짜? 갈마! 물을 써버려! 언니 봐! 언니 눈 봐봐! 갈마 언니 눈 봐봐! 저 너무 좋았습니다! 가현 선수! 네! 마지막이잖아! 우리 선녀들에게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첫 번째 가현이 화이팅할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그래도 예뻐! 그래서 이거 예쁘다! 아! 아! 죽어도 이제야! 아! 미투 알러뷰 뮤지! 가현아! 너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한 일이야? 사랑해요! 혹시 뭐해요? 아, 지금 생각중이 무슨 색인가요? 드림캐쳐 샌가? 드림캐쳐 놓고 산업을 한다던데 네! 조금만 기다려요! ㅋㅋㅋㅋ 안돼ㅋㅋ 흐응, 슬픔! 아, 맞다! 오늘 지용 언니가 제 머리도 말려주고 드라이, 에, 뭐야 이거 베이스도 해줬어요! 한 요 정도 가까이 해서! 내 생에 첫 키스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기분이 이상해요 어 기분이.. 기분이 이상해요 나야 너는 너야 나야 쭉 울어라 지금 우는 거야? 가현 온탑 나는 이 걸 하트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까요 막내 온탑이다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진심이 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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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현이 걸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봐봐 알겠어 언니 아니 잘하고 올게 하이팅 파이팅 민주 하이팅 파이팅 하이팅 짐